엠칭, 하이가! 엠칭, 마이팩 누가 자꾸 스터디웨이 망했대 나 어떡해! 똑똑해! 고! 시험 잘 보셨어요? 그걸 말이라고 하셨는데 Do you like 제니 유튜브? 여러분, 어김없이 기말고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 가는 날이거든요 같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,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서 모르는 것 좀 보러 가려고요 시험 기간, 마치 아이팩 일단은 칫솔, 아이패드 그리고 생명과학, 오토 두 개 필터 그리고 영양제도 하나 모시고 가볼게요 Let's go! 시험 기간이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컨셉 보이실 것 같아요 저 망했어요 이런 애들 특사람 이건 아닌 것 같다, 그치? 이건 아닌 것 같다 공부 얼마나 하셨죠? 저는 이제 시작을 합니다 멈추지 마 이런 애들 특사람 진짜로? 이런 애들 특사람 이런 애들 특사람 집 가서 본다 겁나, 겁나 내가 제일 쪄게 보겠다 제니야, 제니야야 저 똑같은 제니카 저 똑같은 제니카 시험 기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햇빛 키링 시킴 누르면 소리가 나요 아, 이거 먼저 할 sacar 하필 저녁 시험 기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절 기절이잖아 너 gates 펄 너누나 U.XP Settings 잘한다. 정리 bench is here. 오늘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아마 자습 주시면은 자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동아리가 뭐죠? 패션..영화. 영화로 보는 패션입니다. 패션 등도 이렇게 있거든요, 아맨 블랙 하드거든요. 시험기강 브이로그에서 빠질 수 없는 밥, 기말 곳에는 밥심이시잖아요? 계란을 먹어서 저 다시 공부할 때 기록을 줄게요 내가 첫 왜요나 했잖아 첫째는 왜요나 인터넷으로 말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영어를 해야되거든요 공부를 하세요 말하지 말고 나 지금 스토리도 있네 할게 아니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해 제가 ABT를 외웠거든요 ABT, NG, R, O, A, T, S, O, A, W 만약에 흠어있으면 폰트에 질래요 제발 ABT를 어떻게 가느냐 설명을 못 해봤을 때 입구를 안 해 신혁아 공부해 공부해 기간 어디서 부여? 그걸 지금 알아서 뭔데라는 거예요? 방압성은 이과작용이 아니시죠 그럼 이과작용의 예로는 뭐예요? 세포가 아니 공부를 말할 거 아니에요 저긴 덕질하고 있어 저긴 누구였어? 초게임이 안 돼? 집중이 안 돼 살짝 보증될 것 같은데 대체면서 신혁이가 이제 한번 제니야 내가 알려드렸어 제니야 사실 공부를 하기 전에 바람을 쐬줘야 될 거 같아가지고 운동장에 왔습니다 이렇게 왔고요 지금은 동아리여가지고 자습할 수도 있고 나가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아니 근데 롤은 아니지 관장! 죄송한데 인강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가 질문해 볼래? 여기밖에 안 쓰지? 지금 여기요 공화작용은 에너지 흡수일까? 방출일까? 걔네는 방출 흡수 왜? 에너지 흡수지 왜? 에너지가 더 생겨야 커지지 아아 참받네 세포호복은 어디에서 일어날까? 거기 그 이름 이상한 거 미도네시아인가? 미도네시아요? 미도네시아요? 그럼 어디죠? 미도크로피 미도크리아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어 맞아 미토콘드리아 너 필기한 거 보여줘 맞던네 미쳤잖아 우와 너 필기 잘한다 이 끝인 거 아냐? 맞아 한 개 없어 지금부터 타이머를 키고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 같이 놀자고 그냥 놀자고? 디네야 놀자 나도 자자 나도 자자 형상 게임할래? 어 좋아 진짜? 딱 두판만 할게 누가 자꾸 스터디웨이 망했더니 아니야 잠깐만 그럼 세판만 할까? 아까 두판이었지 않아? 아 세판이었어 딱 두판만 할게 아니면 바니바니 언니 입었 though 너 왜 이렇게.. 여기 해왕이라든지 그냥 핸근 해야겠다 3분만 더 하고 왜 나의 댄션 그럼? 유진스? 가사 승호! 뭐라는 거야? 가사 고임지 얘는 뭐 한 거야? 승호! 귀여워 세 판이라고 했잖아 3분만 더 하고 3분만 더 하고 긴급 소식이 있습니다. 내일이 바로 히블 고사예요! 제가 중간고사 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잖아요. 이번 시험 기간은 너무 열심히 못 한 거예요.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봐야겠어요. 저희 반은 수헌이가 공부를 잘하거든요. 근데 스카 있을 것 같긴 한데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문자로 뭐라고 왔는지 알아요? 죄송해요, 지금 얘기할 수 없습니다. 그래도 다 스카에 있어서 전화를 할 수도 없고 나 어떡해! 어떡하냐고! 스카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친구 라따뚜이 승현이 승현이도 설마 공부를? 마지막 희망 코지 중간고사 때 이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어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. 중간고사 때 오랫동안 우리 다 뭐 하는데? 오늘 왜 다 공부하는데? 코지 있는 중간고사 때 시험공부 왜 해! 그랬잖아요. 시험공부 왜 해! 안 돼! 이거 진짜 어? 승현이다. 야 송순이 형 응? 벼락치기 약간 그거를 받으려고 벼락치기 비법 아니 근데 내가 저번에 중간고사 봤을 때 모든 과목 통틀어서 제일 잘 본 게 50점이었거든? 얘 근데 그거 올라온거라? 통합받은 생 올라왔어 밥 먹어서 볼 때는 씻고 볼지 공부 다 하고 볼지 너가 지금 배가 고프잖아 응 그럼 밥을 먹어 밥을 먹고 씻어 이제 몸이 쫙 기운이 빠진단 말이야 노곤노곤 해줘 그때 이제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면서 딱 자잖아? 엄청 기분 좋게 잘 수 있어 시험 망치고 뒤에서 1등 화이팅! 조삼모사 렛츠고! 송아지 송중기 송아리 송승현 렛츠고 화이팅! 과학을 망한 것 같고요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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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앉아서 원래 공부해 공부해 대학 가야지 대학 가야지 짠! 첫 번째 시험이 끝났고요 떡볶이 먹으러 갈 건데 분식집 앞에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혹시 왜 안 가? 사람 좋아하나봐 귀여워 고양이는 못 참지 고양이는 못 참지 이제는 동인의 분식입니다 이리배레가 내가 추우고 있어 이리배레가 내가 추우고 있어 이리배레가 떡볶이 떡볶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이틀 날이에요 오늘은 한국사랑 국어를 보낸 날인데 아닌가? 아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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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을 어제는 이거 들고 왔거든요 스트랜저 띵 오늘은 미니 조그만한 가방을 메고 가려고 해요 벌써 시간이 8시 9분이에요 시험 기간에는 자고로 택시를 좀 타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늦어요 늦으면 안 늦잖아요 어제 시험 봤는데 제가 그림을 문제 풀고 열심히 그렸거든요 서울대에 입학한 제 입학 그리고 시험 시간을 글로 다 적은 거예요 감기죠 크라잉하고 있다가 해피캐스테우 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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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오늘도 시험을 잘 보고 와 보는 걸로 see you to matter bai bei guys 수험 잘 보셨어요?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도용히 하세요 저는 끊을게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너 어디 갔어? 저기요 저기요 어디 가셨어요? 아기야 아기야? 아기가 사라졌어요 친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제 카메라와 함께 공룡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머 이렇게 따라다니나봐요 귀엽다 그쵸? 그리고 기말고사가 끝이 나셨답니다 저 지금 너무 너무 행복하시냐? 아기야 여러분 이게 줄이 약간 엔스컬레이터처럼 왜 올라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뭔가 스캔 당하는 기분이 시험이 끝난 관계로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하이들아 왜 갈겁니다 여기 이렇게 여드름이 났어요 여드름이 난 게 아니고 자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TMI가 있는데 여기랑 여기 같이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짰어요 근데 이게 흉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미인점처럼 됐다 근데 이렇게 약간 배우상 시험 끝난 내적 댄스 어 괜찮아졌다 가방만 매고 나가면 되거든요 슈퍼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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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하이라우루 카페소 짠! 아 кас하 조건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 달려봐도 되지? 나 이거 있었으면 기만해 활 백변만의 주소언정 여기 기별기 전에 왔어야 했는데 이런 거 있으면 공부 완전 잘하시네 야 나 이거 썼네 뮤직비라라 쓸 때는 없지만 사야겠어 귀여운 제형 난 너무 귀엽잖아 나 엄청 귀여운 걸 배경해 이렇게 샬리아들한테 이거를 씌울 수 있나 봐요 귀엽다 아 이거 뭐지? 안에 미니 틸기인가 봐 우리가 맞출래? 귀엽지 않아? 귀여운데? 이거 뭐야? 이거다 이거 뚜둥 예스 아이 도 최근 영상이랑 추천 영상도 보고 가야지